지금 배타로 가는데 지금의 연안 부대입니다. 4번 게이트로 해서요. 가고 있습니다. 배들도 정말 많고 많아요. 이게 다 여객선이거든요. 인천항제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선도 엄청나게 뜨나봅니다. 저는 오늘 코리아나를 타고 갑니다. 코리아나 옵니다. 이거는 쾌속선인가봐요. 덕적도 소야도 가는게 있구요. 와... 그래도 큽니다. 예, 안녕하세요. 덕적소야도는 여깁니다. 법적도입니다. 법적도입니까? 신분증. 신분증이요? 선생님이 여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찍었습니까? 네,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우와... 제 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배머리는 안하겠군. 다 주민들 같아요. 정하이 같은 여행이고 그다지 없는듯합니다. 고추이트 프라이뉴 아, 현장에 등장하길 바라 melhor던 새우! 아멘, 이쁘다시 바깥스프 вот, 있다, 잘 어울리지 parts 아, 이렇게, 다 저녁들, 아, 이렇게, 다 저녁들 이제 아, 이게 전혀 없봤은데 남산 사전에 이렇게, 몇년이 풍부에 다 수 있으신 것 같은데 더 저녁들은 후에 또 다녁 until 또 후에, 나름 풍부에서 우주의 그자여 호흡 새로운 부품으로 평양을 더 주의해 그리고, 그래서 간장에 오는 전할 방문에서 garbage 후에 기간의 반찍이 한글자막 by 한효정